뮤비 찍으러 왔어요. 저번 1도 없어 때 저희가 이별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다 필요 없다. 우리가 원하는 남 상상을 만들겠다. 저는 제 손을 잡아주는 남자친구 손을 만들고 있어요. 나를 지켜주는 발. 꿀달린 소파예요. 그래서 아주 아늑하고 많이 먹는다. 이게 눈이래요. 눈. 나의 맞다는 좋은 날 나 잡는 살. 멋져 팝거리. 음악은 붐붐붐. 붐붐붐붐. 너무 멋져 창밖으로 보이는 뷰. 저는 네. 기도를 하러 왔는데요.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기 때문에. 아멘. 완벽한 그림인 걸 대소와엔 콜만 눈에 짤 기다려 정말 봉지본지 같은 건 듯하네 What's going on? That's not it, no baby 말이 많이 벗겨둔 게 중요해 그런 사람이 아닌 이럴 것 같아 귀, 내 말만 들어도 제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영상 하나하나 멤버들마다 뜻이 있어서 정말 저도 영상 보면서 맞추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는 뭘 만드는 게 있어? 마지막으로 생명을 부르는데 지금 벗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날 모르고서 그런 모습으로만 다가오려 해 대답해 줄래? 나타나줘 눈 깜짝할 사이 아무나 안 돼? 나타나줘 내가 잠릴 사이 아멘